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슬러블만 한 번 프로듀터 체크하면서 민지 이동하는 거랑 이런 타이밍 한 번만 보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절에 옮겨 놓은 거로 다시 한번 볼까? 돌출 말고 우리 그 주원 이름 말고 1절 사비 때 가자마자 거의 바로 잡히네, 바로. 감독님 저희 이동 있잖아요. 지금은 네가 그리는 피펜 있죠. 여기부터 가는데 그 앞에 땡겨서 1절 사비부터 저희 자유동석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러브는 동선 정리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버닝업도. 버닝업도 이제 없고요. 요구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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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시만. 이거. if you don't know, make it now. OK. 하아 어떻게 실패? 아 그래도 거운 게 이렇게 상관없는데 아예 안 들리는데? 아 그래? 아 막 막 막 이렇게 할 때 공격 들어오면 아마 덜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 개인 무대에 지금 하셨어요? 예 조환 씨부터 시작하고 우리 조환 씨는 오늘 감찰해 주시다고 들어가고 저 윈요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신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조환 씨는 이어서 오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살짝 약간 기대되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좀 서 있을게요 여기서 좀 서서 이렇게 여기서 좀 노래를 더 하반기 수고하십니다 네 부자 됐습니다 10분 네 부자 됐습니다 저도 2일제까지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던데?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잡채. 완전 글 잡채. 괜히 좋은데? It's so bad. It's good. 음식을 알 줄 안 할 경우가 아니라 외국인 음식이 없어. 이거 따로 다마니까. 일찍부터 일어났는데 밥을 못 먹어서 이걸 좀 많이 먹어야겠다. 치킨 프라이. 와! 와우! 맞지? 인정이지. 철명이 이거 섞이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여러 그릇 먹어. 같이 해 주세요. 떡볶이 세 개. 계란 하나. 계란 인정. 그다음에, 치킨 패스. 치킨은 제가 좀 안 좋아했거든요. 고춧가루 요즘 맛이... 한국적이다 네 네 반찬을 떠나서 맛은 여태껏 제일 맛있는데 이거 허거 딱 잘 안 나왔습니다 이게 밖에 안 나와요 아니 밖에서 딱 한 끼 같이 먹었어요 미국 와가지고 여태껏 한 끼 안 먹었길래 명상 운동하고 집이 보고 고춧가루 저번에 창균이가 처음으로 밥 먹었거든요 거기에 제일 맛있었어요 응 코코넛틴인가 음식은 그냥 쏙쏙 식재빵이 약간 여러분 그 느낌 알아요? 식재빵이 가끔 다 먹는 거 그 느낌도 그렇고 어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홉백 가는데 빵 먹었을 때 그 느낌 아 이거 싸가야겠다 그 느낌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 거기는 간바스 게살로 되어있는 간바스 그리고 코코넛 쉬림프 튀김 그거랑 볶음밥 음식도 진짜 빨리 나왔고 맛도 짱이고 앞에 뷰도 좋아요 유름이 되게 안 나요 다 먹을 수 없어? 다 먹을 수 없어? 다 먹을 수 없어? 다 먹을 수 없어? 나 아까 먹어서 오래 뭘? 라면은 먹었어요 라면은 먹었어요 아 귀여워 How are you guys doing? Nice evening 고맙습니다 I'm going 친구야 약간 미국은 맑으면 친구인 느낌이 제일 처음에 나는 좀 힘들었는데 다 먹을 수 없어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진화한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여기 마치고 LA가 마지막 도시여서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실감이 잘 안 나오지 아 그 재밌었던 도시요 저는 뉴욕 하겠습니다 뭐야? 표정 뭐야? 표정 뭐야? 아 재밌었던 시험 저희 뉴욕이요 뉴욕이 재밌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뉴욕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뉴욕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나가서 이것저것 좀 보고 센트럴파크도 이렇게 자전거 타시고 이제 뒤에 저희가 앉아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희 태워가지고 센트럴파크를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보는 거였는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바퀴가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센트럴파크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FNS에 올렸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봐봐요 센트럴파크 아주 좋아요 센트럴파크 좋았어요 센트럴파크 그래도 좋았고요 센트럴파크 말고도 그 나홀로 집에 나왔던 그 호텔 호텔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호텔 안에도 들어가 봤었고 트럼프 호텔 어 트럼프 호텔 그 아 그 왜 그니까 그 케빈이 들어가가지고 호텔에서 이거 총 쏘는 소리 내고 막 사람들 사이로 막 이렇게 뛰어갈 때 어 맞아 맞아 조심해 이만 이러면서 아 진짜? 그 약간 호텔 관리인 같은 느낌으로 아 그건 몰랐더라 하여튼 그래서 거기 거기 거기도 가보고 세렌드피티인가 거기 세렌드피티? 세렌드피티 세렌드피티 거기도 그 가게에도 갔다 왔어요 뭐 이것저것 디저트랑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저도 잘 몰랐어요 세렌드피티 그걸 잘 몰랐는데 같이 이제 돌아다녔던 세상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아내가 되게 공중공중하더라고요 세렌드피티는 그거잖아 그 명작 그 어떤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나도 그걸 작품을 못 봤어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데리고 가는 그 음식점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욕에서 제가 민혁이랑 레코드샵을 갔거든요 그 사진 보면 이렇게 이거 뭐야 거기에 이제 진짜 옛날 여러 가수들 LP판이 있어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거기 직접 들어 볼 수도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좀 그게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갔다가 이제 그 형원형이 저 LP 선물해줬어요 네 형원형이 저 이제 잭슨 잭슨 어렸을 때부터 너무 롤모델이고 이랬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하나 선물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맥솔리스라고 해가지고 1800년대부터 열었던 소집이 있어요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맥주를 한 잔 하는데 신기했던 게 뭐냐면 컵을 설거지를 하는데 말이죠 그 보통 이제 맥주 500잔을 하나 시키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 잔 맥주 하나를 시키면은 요만한 잔에 두 개 두 컵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한 잔이에요 그래서 먹는데 이제 설거지를 이제 그 바 같은데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큰 통이 두 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홍폭이 있는 통 여기는 그냥 그냥 물이 흐르는 통 그리고 한 열 개를 이렇게 한 손에 잡으시고 잡으셔가지고 하고 딱 올려놓으세요 그 감성으로 이제 먹는데 다행인 건 되게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설거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 가서 뭐 배탈이 나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멀쩡했고요 처음에 흠짓했지만 이것도 이런 감성 그리고 문화 역사의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맥주를 먹었는데요 흑맥주가 있고 그냥 맥주가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가시게 된다면 저는 흑맥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그곳을 갔을 때도 저도 여전히 그 설거지 방법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진기한 그 구경 문화 체험 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엄청 그 시끄러운데 타이밍을 좀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어가 이제 지금 오늘 공연이 끝나면 LA 공연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볼트웨이 또 오랜만에 온 거니까 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약간 설레고 약간 벅찬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분 그대로 가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우리 몽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잘 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초반에는 당황해가지고 조금 저렀는데 그런 분은 이 분은 디에이는 그래도 뭔가 애들을 시키겠구나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근데 디에이는 조금 데뷔가 좋겠던 것 같아요 창균이 데뷔요 제이 국장합니다 TV 뭐 여기 여기 그..그 뭐.. 배송당기 여기가 D.C. 워싱턴 그쪽에 있는 바다에서 강으로 갈라지는 그쪽인 것 같아요 배도 엄청 많고 그런 데인데 저희 이 나라 이제 나이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조금 후이 그런 날이었는데 도착해서 뭔가 제대로 밖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날이 없어서 멤버들이 다 같이 식사 한 날이 없어서 저희 댄서의 향이랑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멤버들이랑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미국이라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거지 7시에 나갔나 6시에 나갔나 이랬는데 대부분 거기가 너무 일찍 닫는 거예요 8시? 7시 반에 라스트 오더 바꾸면 이랬는데 이제 들어갈 자리도 없고 식당도 그 양업시간이 너무 짧게 나눠서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그냥 슬쩍 그냥 걷다가 우리 시민분들 로잉 단체로 타는 거고요 조금 이렇게 구경 좀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치킨 먹었습니다 네 치킨 먹었어요 저요? 그 호텔방에 이제 사왔어요 거기에 이제 수산물시장에 굉장히 크게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랑 새우를 이제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호텔방 문 열려가지고 냄새가 훅 이렇게 나는 거였어요 어? 아아 옆에서 겸상하기 힘들게 했는데 이러고 치킨도 먹기 좀 힘들게 했는데 이 생각했는데 새우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개는 살짝 먹었고 누운 거 있어가지고 제가 요 근래 한 10년 동안에 먹었던 개 중에 가장 맛있었지 않았나 그 개를 그렇게 좀 먹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치킨이다 해가지고 치킨을 윙이랑 그 봉을 한 25조각을 먹은 거 같아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일단 저희가 또 독일에 이어서 또 나와가지고 지금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 짤분짤나 그 순간순간의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으면 크게 후회는 없는 거 같고 그리고 룸바이분들도 만족하셨었으면 만족하시고 돌아가신 거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오면 오늘 피닉스 그리고 이제 LA까지 룸바이분들도 오셔가지고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 다하니까요 그냥 다같이 재밌는 다같이 뛰어놀고 미쳐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뛰어놀고 흔들어 볼 때 적대로 갑니다. 흔들어 볼 때 진짜 흔들어 볼게요.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